자 안녕하십니까? 자 기본성, 컴퓨터 일반의 기본성 파트 1, 컴퓨터 구조하고 일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챕터 안에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개요. 개요. 요 정도의 개요 하나. 그 다음에 논리회로. 요거 한 2문제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2문제. 지금까지 2문제나 3문제 정도 나왔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료표현. 이거 숫자에 관련돼요. 숫자. 숫자에 관련돼요. 숫자. 요것도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식으로 뭐 이런 뭐 디지털 코드도 나오는데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 개요에서 나온 중앙처리 장치. CPU에 관련된 얘기도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한 문제 정도. 어떻게 보면 다 별표예요. 그렇죠?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막 가슴으로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5장의 기억장치. 기억장치는 메모리.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메모리. 뭐 USB 메모리.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 우리가 이제 어 여기 보시면 뭐 DMA 나오고 채널 나오고 인터럽터.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죠?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뭐냐면은 바깥으로 출력, 입력을 하기 위한 그 내부적인 요소 장치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와 컴퓨터 내부에 있는 CPU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로 데이터라든지 제어 정보들이 이런 시스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컴퓨터. 병렬 컴퓨터. CPU가 하나짜리가 있고 또 하나짜리가 있고 CPU가 한 개,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해요. 다중 프로세서. 병렬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다중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들에 관련된 개념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 예. 나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예.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 되게 어렵죠? 예.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 얘기해서 EDPS라고 얘기합니다. EDPS. 이거 그냥 속된 말로 음, 담, 폐, 설이에요. 예. 옛날에 EDPS 듣는다고 그래. 어, 너 음, 담, 폐, 설 듣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음, 담, 폐, 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처리 시스템. 즉,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전자적으로. 그래서 음, 담, 폐, 설. 예. EDPS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은 하디웨어와 컴퓨터 깡통 있죠? 깡통. 그 다음에 그 안에 막 부품들 되어져 있는 그런 하디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이거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 단계의 읽기 전용의 롬 같은 거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펌웨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딱 끼시면 화면에 나오는 맨 처음 메시지들 쭉 나오죠? 그게 펌웨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뭐 하세요.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거 펌웨어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 놈이 하디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이 둘 중간에 연결 고리를 해주는 게 펌웨어입니다. 자, 펌웨어에 관련된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더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두 개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원천,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의사, 가공 처리되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를 원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듣고 계시죠? 이거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서관 가시죠? 책들이 쫙 널려있어요. 그쵸? 그거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예요. 그러면 인포메이션은 뭐냐? 내가 그 안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하나를 뽑아서 내가 읽어.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이렇지.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의사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공 처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로 다가오냐면 정보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데이터하고 정보는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요. 다음과 같이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거 한번 쭉 보시면 그림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림으로. 자, CPU예요. CPU. 뚜껑 열어보셨나요? 컴퓨터 뚜껑? 네, 거기에 네모난 거. 네, CPU.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 메모리가 부족해. 라고 되어져 있는 기억장치에 보통 램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기억장치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 기억장치예요. 주 기억장치. 주 기억장치. 자, 컴퓨터는 CPU랑 주 기억장치 두 개만 있으면 되냐? 아니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주변장치들이 있어요. 주변장치. 키보드 있어야 되냐? 키보드. 그쵸? 마우스. 마우스 있어야 되죠. 없어도 되지만 마우스. 그 다음에 모니터 있어야 되잖아. 그쵸? 모니터. 그 다음에 프린터. 즉,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는 입력에 관련된 장치예요. 터치스크린도 있지만. 그쵸? 그 다음에 모니터, 프린터, 사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출력에 관련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디스크, CD-ROM, DVD, USB 메모리. 이거는 뭐예요? 보조기억장치입니다. 보조기억장치. 자, 제일 첫 번째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아, 메모리. 주기억장치가 뭐지? 주기억장치는 메모리이면서 그냥 컴퓨터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기억장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다 뭐를 얘기하냐? 주기억장치. 램을 얘기합니다. 램. 오케이?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런 거 다 뭐냐? 보조기억장치라고 해요.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가 주기억장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에 관련된 거, 출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거는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네트워크에 관련된 추가적인 요소가 되어집죠. 그 다음에 CPU 안에 이거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CPU와 이런 메모리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버스라는 놈을 타고, 그쵸? 버스. 택시는 많이 타봤자 5명, 버스는 40명까지 타죠. 그 얘기가 뭐냐? 버스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짜증만나. 옛날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 버스란 다음과 같이 CPU에서 메모리,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장치들과 각각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 통로가 시스템 버스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입출력 제어기라고 되어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놈들 다 입출력 제어기들이에요. 입출력 장치들입니다. 보조기업 장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입출력에 관련된 것들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버스에는 다음과 같이 나중에도 다시 얘기 나오면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데이터 버스는 뭐냐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야. 그 다음에 주소 버스는 뭐야? 우리 우편물을 보낼 때 주소 써요. 주소를 안 쓰면 그 안에 있는 편지 봉투에 있는 내용이 안 날아가. 그쵸? 이거 우편 주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소에 데이터를 쓰여서 보내면 되는데 제어 버스 제가 분명히 지금 보낸다고 얘기했죠. 보내는 거야. 이게 제어 신호, 제어 버스예요. 나 받을 거야. 받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읽을 건지 쓸 건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에러에 관련된 그런 제어 신호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시스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은 다 끝났어요. 이거 그림으로 딱 보시고 아 CPU에는 이런 게 있고 메모리에는 이런 게 있고 주변 장치에는 이런 게 있고 얘네들이 시스템 버스 데이터와 주소와 각각 제어 신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야죠. 하드웨어에 관련된 얘기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깡통 깡통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그래서 첫 번째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 나중에 우리가 프로세스도 배워요.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세서는 뭐냐면 CPU입니다. CPU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스와 서의 차이 완전히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고요. 프로세서는 CPU에 관련된 처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PU라고 이야기해요. Central Processing 유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PU 그래서 아까도 잠깐 봤지만 CPU는요. 연산과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제어 장치는 뭐야?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져 있는 뭐 명령어를 해독해서 제어 신호를 발생 무지하게 어렵죠? 제어 신호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읽어라 써라 더해라 나눠라 이런 명령어들을 해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어 신호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읽어라 써라 뭐 어디로 뭐 해라 잠깐 기다려라 대기해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신호들을 발생해 전달해 해주고 연산은 뭐냐 계산해 주는 놈이에요. 산술 논리 관계 연산 같은 거를 수행하는 놈이 연산 장치 요게 어디 들어가 있어? CPU에 들어가 있더라. 그 다음에 기억 장치 어? 기억 장치 이거 램인데 아니요. CPU 내에도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레지스터라는 놈이 있어요. 레지스터 잠시 잠깐 저장해 주는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어 신호라는 게 나오죠. 제어 신호는 되게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어 신호를 보내요. 제어 신호를 받는 건 없어요. GC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는 제어 장치에 데이터가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연산을 해주는 놈이랑 잠시 잠깐 저장해 주는 임시 저장 장치에는 요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임시로 저장했다가 연산해서 연산한 결과가 다시 저장하는 상태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CPU에서 각각 시스템버스 쪽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밖에 있는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와서 레지스터에 집어넣었다가 연산을 해서 다시 레지스터에 집어넣었다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기억 장치 램 같은 데에다가 다시 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레지스터에 관련된 얘기는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고속의 임시 기억 장치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CPU입니다. CPU 자,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아까 보셨죠? 주변 장치 되게 많았죠? 그 중에 이제 램 보통 컴퓨터에 쓰이는 램 메모리를 늘려야 돼 메모리를 늘려야 돼 램을 늘리는 거예요. 램 그렇죠? 보통 몇 기가 쓰세요? 16기가 쓰시고 또는 뭐 8기가 짜리 쓰시고 이렇게 쓰시죠? 네, 요렇게 추가적으로 기억 장치 16기가 8기가 하는데 요거 단위는 뭐예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단위를 알고 써야죠. 단위 그렇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요렇게 뭐 16기가 8기가 요렇게 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다. 보조 기억 장치는 뭐 그 외에 뭐 다른 얘기 그 외에 외부 기억 장치들 요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나중에 또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어 레지스터나 캐시는 요거는 어디 있냐면 CPU 내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이거 램이에요. 램 그 다음에 그 외에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계층 구조로 피라미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CPU가 있으면 CPU하고 가장 근접되어져 있는 애들이 속도가 가장 빨라요. 가깝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점점점점 멀어질수록 자, CPU 내부에 있고 외부에 램이 있고 그 옆에 또 주변 장치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느립니다. 즉,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CPU의 내부에 있는 애들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용량에 본다고 하면 얘 용량 무지하게 적어요. 그렇지만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적은 용량에서 빠른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꾸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 용량이 커집니다.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요즘 뭐 1테라짜리 막 나오고 2테라짜리도 막 나오죠. 그러면서 각각 예 가격은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싸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쌉니다. 그렇지만 용량에 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진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예가 있는데 프로세서가 CPU가 CPU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냐 램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보조 기억 장치들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곳이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자 한 가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건 나중에도 운영체제에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 어디 저장돼 있어요? 여기 저장돼 있어요. 여기 실행 안 할 때는 어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실행한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 실행되죠?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놈들이 메인 메모리를 올라와요. 램으로 올라와요. 램으로 램으로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메모리에 옮겨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메모리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램의 용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램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가 CPU 내부죠. CPU 내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에서 연산 장치 또는 연산을 할 때 캐시나 레지스터의 도움을 받아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하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했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 메인 메모리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보조격장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즉 메인 메모리에서 램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램은 다음과 같이 휘발성이라고 그래갖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 관련된 얘기 아까 보여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보조 기억장치 그 다음에 입력장치 출력장치들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주기억장치는 뭐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앙처리 장치의 기억장치는 레지스터라는 기억장치를 사용한다. 그렇죠? 네 중앙처리 장치 CPU의 기억장치는 레지스터라는 거를 사용한다. 예 그 다음에 캐시도 있어요. 캐시도 사용합니다. 캐시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 그 기억장치 뭐 기억장치는 CPU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와서 사용하기는 하나 CPU 내부에 주격장치가 있는 게 아니다. CPU에 주격 여기에 주격장치가 있지 않죠? 여기에요. 여기 주격장치 이거라고 했어요. 램 램이라고 얘기했어요.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른 하드웨어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그냥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냥 혼용해서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잠깐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뭐예요? 운영체제 그냥 간단히 운영체제 요건 뭐예요? 윈도우즈 이거는 맥앤토시 그 다음에 이건 리눅스 이거는 애플 그 다음에 요건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뭘 하는 놈이냐 컴퓨터하고 그렇죠? 컴퓨터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결합해서 하드웨어를 즉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설계한 프로그램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제어를 해야 되고요. 처리를 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되고 프로세싱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어에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러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리는 프로세싱에 관련된 얘기니까 언어를 번역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영체제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전원을 켜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와서 빵긋빵긋 웃는 애들이 이런 뭐다? 운영체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또 분류를 해보면 좀 어려워요. 부트로더 부트로더는 뭐냐면 부팅에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운영체제 운영체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란 뭐냐면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USB나 그 다음에 시드론 같은 거라든지 다른 장치들을 컴퓨터에다 꽂으면 인식을 인식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PNP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기능들이 운영체제 이런 운영체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컴퓨터가 외부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왜 장치 드라이버라는 게 다 있어서 그거를 그 하드웨어를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장치 드라이브라고 얘기합니다. 쉘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안 쓰지만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에요. 명령어를 그래서 CMD 커맨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행 버튼 눌러갖고요. 작업표 시줄에서 실행 버튼 누르면 거기 실행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거기다가 CMD라고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 깜장색 화면에 깜장색 화면에 뭐라고 딱 하고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이게 쉘입니다. 쉘 명령 프롬프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로더 로더라는 거는 이제 적재를 하는 거예요.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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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올려야 돼요? 메모리로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메모리로 메모리로 올리는 적재 할당 연결 배치 적재 그런 것들을 로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함수들을 이야기합니다. 함수 함수 그래서 미리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나 딴 시스템 소프트웨어 먼저 만들어놨어요. 컴퓨터가 한 가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가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각각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갖다 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기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C 언어 이거 하나의 컴파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자바 이런 거 다 컴파일러에요. 언어 번역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어셈블러 예전에 지금도 쓰고 있지만 하드웨어에 특성화 되어져 있는 예 언어 번역기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파일러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라고 되어져 있어서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은 언어를 번역을 할 때 얘는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단계별로 번역을 해요. 대표적인 거 좀 나이가 드셨던 분들은 요 프로그램을 아실 거 예 베이직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요런 것들이 인터프리터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그래서 각각 컴파일러를 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 실행이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실행을 합니다. 근데 컴파일러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C 언어 이런 것들인데 얘는 단계별로 번역하지 않고 한목에 다 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해버려요. 그게 컴파일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링커 로더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어림잡아 보세요. 코딩이 있으면 코딩에 소스 파일이 있어요. 그 소스 파일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의 주된 요인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뭐를 실행 파일을 exe라고 되어져 있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자 컴파일을 하면 각각 기계어라고 되어져 있는 이렇게 이진수라고 되어져 있는 요런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오브젝트 파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 컴파일을 하면 그냥 한꺼번에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단계별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걸 일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 링커라고 있죠. 링커 링커 즉 여러분들 프로그램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하나짜리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 쭉 보시면요. 컴퓨터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 외에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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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그 파일이 뭐냐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만들어놓은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을 추가시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 갖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추가시킬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링커에요. 링커 그래서 링커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을 컴파일러를 C 언어라고 되어져 있는 요 구문을 컴파일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브젝트 파일 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요 오브젝트 파일을 다운과 같이 링커를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행 파일이 요게 요게 만들어져요. 실행 파일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진 거고 더블클릭해갖고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 실행의 개념이 뭐냐? 실행의 개념이 뭐냐? 로더다라 아니에요. 로더 어디에다 이 파일이 만들어진 이 파일 어디 있어요? 보조격장치 있잖아요. 보조격장치를 어디로? 메모리 램으로 올려서 적재한다는 얘기에요. 적재 적재 실행 파일을 로더에 의해서 메모리를 적재합니다. 그래서 로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각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쓰여지는 용도로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오죠. 요번에는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어렵게 얘기했었던 그거 제외하고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즉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를 인식시키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운영체제 자 그러면 운영체제 갖고만 돌아가느냐 아니 그 안에는 내가 쓰고 싶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응용 프로그램은 어디에 운영체제 설치해서 각각 하드웨어를 사운드 카드 마우스 키보드 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얘기한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패키지형이 있고 주문형이 있죠. 패키지형은 뭐냐면 그냥 만들어진 대로 여러분을 쓰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패키지형이고 그 다음에 주문형은 뭐냐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거 패키지형 아니에요. 그거 돈 주고 팔아요? 은행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을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여러가지 워드 프로세스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프로그램 통신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워드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이 문서 작성 시프레드는 다음과 같이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은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엑셀보다는 조금 고차원적으로 각각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라클 액세스 MS SQL 뭐 그 다음에 MySQ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이트 뭐 특정한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은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가입이나 로그인 할 때 여러분들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관리하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다 관리해요. 이런 거를 엑셀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래픽 프로그램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통신 프로그램 예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웹브로저 웹브로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것들 다 통신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요인 별표 두 개 처리 능력 처리 능력이 좋아야죠. 그쵸? 단일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을 처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처리 능력 예 스루프 요거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스루프 아 처리 능력 처리 능력은 좋아야죠. 처리 능력이 나쁘면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 자꾸 업데이트 하려고 하잖아요. 컴퓨터 다시 바꾸려고 하고 왜? 뭐 때문에? 처리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응답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의 단축 응답 시간 또는 반환 시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의 단축이다라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뭐에요? 어 내가 자판기에 가갖고 돈을 100원짜리를 딱 집어넣었으면 100원 집어넣음과 동시에 100원이 표시가 돼야 돼. 그쵸? 근데 집어넣는데 5초 후에 100원이 표시가 돼. 그러면 답답하죠. 그게 응답 시간이야. 내가 뭘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커피 버튼을 딱 눌렀는데 커피가 쫄쫄쫄쫄 나오는 게 1분에 걸쳐서 나온다. 그럼 커피 안 먹죠. 그런 게 응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응답 시간은 조금 추가했지만 제가 응답 시간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고 반환 시간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시분할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온라인 시스템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응답 시간이에요. 온라인 시스템 내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뭐 결제를 하고 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오는 시간 그게 응답 시간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은 뭐냐면요 내가 일을 다 처리하고 끝내고 나서 나한테 보내주는 시간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 일괄 처리 시스템은 뭐냐면 시분할이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나중에 운영체제에서 다 얘기하겠지만 다음과 이런 큰 A라는 작업이 있고 B라는 작업이 또 있어요. 컴퓨터들은 여러 가지 다중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다중작업 근데 시분할 시스템은 뭐냐면 A라는 작업이 이만큼이면 얘를 조금 나눠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알아서 좀 나눠줘요. 그래서 야 너 이거 하고 그 시간에 내가 2번 할게 그 다음에 너가 3번 하고 내가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내가 먼저 하고 얘가 나중에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으로 나눠서 다중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요 때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한테 돌아오는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한 시간은 뭐냐 일괄처리는 얘에요. 얘는 다중작업이 아니에요. A라는 작업이 이만큼이면 이거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다 끝났으면 다 했다라고 CPU가 알아서 어 너 다 했구나 너 저리 가 이제 제거하는 거야. 제거 즉 반환해버리는 거야. 반환 그거를 일괄처리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시간은 Turn Around System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쓰이는 용어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신뢰도 Reliability 라고 이야기하죠. 좋아야죠. 그쵸? 거기도 보시면 시스템의 오류가 오류라든지 이런 여러가지에 의해서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그쵸? 자원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시스템에 관련된 자원 시스템에 관련된 자원이랑 이 자원은 어떤게 있냐면 CPU도 자원이고요. 메모리도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자원이고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인풋 아웃풋 에 관련된 것들 이거 다 자원이에요. 자원 이런 자원들을 사용 가능도 Availability 라고 얘기하죠. 사용 가능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사용 가능도의 향상 신뢰도의 향상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의 향상 단축 시간 그쵸? 단축 응답 시간이나 반환 시간은 향상이 아니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운영체의 성능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펌웨어라고 나와요. 펌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펌웨어는 하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중간적인 역할을 해요. 소프트웨어의 읽어서 실행하고 수정 가능하고 하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펌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비게이션을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펌웨어는 어디냐면 여러분을 컴퓨터 키시면 맨쪽에 화면에 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 있죠. 그런 메시지들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런 롬에 들어가 있어요. 롬 롬에 들어가 있고 롬에 소프트웨어 처리되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들도 각각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이런 펌웨어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이 펌웨어가 운영체제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지만 각각 하드웨어하고 운영체제의 중간에서 각각 하드웨어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펌웨어가 있어서 텔레비전도 여러가지의 오류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면서 제어할 때 문제가 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제조사별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 뒤에 USB 꽂는 데 있죠. 그래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제조회사에서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텔레비전도 뒤에 USB다 꽂은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펌웨어 업데이트 되어져 있는 파일의 확장자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빈이라는 파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집어넣으면 자동인식되어서 펌웨어가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롬에 저장되어져 있다. 이스케피럼 EEP럼이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롬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롬은 안 지워집니다.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있는데 저장 전원이 나가도 살아있는 데이터가 살아있는 것들이 롬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기역장체 램은요 컴퓨터를 꺼버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롬하고 램하고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거기 기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C등급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 자 뭐라고 나와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의 구별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다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알맞지 않은 것은 쫙 보세요. 워드 프로세서 딱 나오잖아요. 워드 프로세서는 뭐야. 문서 편집기 잖아요. 윈도우 XP 운영체제 그 다음에 리눅스도 운영체제 컴파일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쵸. 컴퓨터 내에서 그쵸.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했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번역 프로그램 요거 컴파일러 같은 거 유틸리티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도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운영체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막 이렇게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나의 일종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틸리티가 뭐냐면 뭐 이런 거 뭐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 있죠. 명령 프롬프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에 가서 CMD라고 치면 명령 프롬프트 화면이 딱 나와 이런 거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을 확장한 소프트웨어를 유틸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거기 2절에 나와 있는 컴퓨터의 특성과 기능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